여러분! 하몽! 아 저기야!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. 아 김복 맛있겠잖아 애교랑. 아 알겠습니다. 풍선장님. 바 몽뜨머리입니다. 화이팅. 하몽입니다 만두씨. 하바네로는 안 쓸 것 같은데. 슈가글라스는. 그거 슈가도 안쓰고. 이미 저 지금 그것도 아직 안. 아니아니 그거를 저기 해와가지고. 할려고. 여기 말하는거지? 여기 말하는거야? 어디 말하는거야 대체? 램페가 어디있니 얘들아? 방금 거기? 아 백년이 없다길래. 거기 그냥 그거 왜. 그거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요? 누구냐? 샤떠머리 그. 그 밀랍만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? 맞아요. 샤떠머리씨의 의견은 어떤데요? 저 잘나왔어요. 저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. 땡띵띵띵. 땡띵띵띵. 땡띵띵. 땡띵띵. 밀랍 그 위치 때문에 그런가? 근데 그거 슈가글라스가. 제가 말랩이 아닐거거든요. 75만점이 나쁘지 않아 슈가글라스는 내가 안 키워왔을 거야? 깨를 깨두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보기는 그쵸? 아마도? 응 아마도 너도 영어 할 수 있어야 나도 아마 딜라이트도 12렙인가 그래가지고 13렙인가 해서 게만 키워야 될 거거든요 손가락이 아파요 왜 아프지? 어? 아 잘하면 다 먹을 수 있겠구나 저기도 봄쌀리 네 맞아요 오늘 투표를 올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는지는 보지도 못했네요 샤따말린 딩댕댕댕댕 그냥 그쵸 뭐고무 얍 오우 그래도 점수 올랐다 어떻게 이런 슬슬을 하냐 정말 큰일 날 사람이네 네 잘못 갔어요 달덩이 먹어야 되는데 실수 떼머리였죠 뭐 인생끄머리가 그렇죠 뭐 그거야 그거야 최고야 그 불편하니까 저희 그 딱 이렇게 잘 선 그어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간에 이제 불편한 사이가 되기로 했잖아요 나가이자시기님 아이 나가이자시간님이구나 나가이자시간님 하 아 많이 먹먹 많이 얻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본인이 불편해지는데 저도 불편해질 생각 없어요 제 편해질 생각 없어요 흠 안녕 물고기 괴물 사몽님 너무 예뻐요 용서해주세요 생각해볼게요 고민해보도록 하죠 옆에 입이 삐뚤어져가지고 좀 아프더라고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픈 사람한테 막 너무 그러고 싶으면 안 돼요 아시죠 아픈 사람 입장 되게 서운합니다 아니 아니 괜찮아요 딱밤 입에 맞으면은 입이 퉁퉁 부어요 안 돼 오 마이 갓 우리 쿠쿠렁이 자고 있어요 내가 말했잖아 나도 많이 가린다고 아 맞다 오늘 커피 한 잔도 안 마셨다 어쩐지 기분이 영 안 좋더라 아 오늘 커피 한 잔도 안 마셨네 방송이 멈췄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멈췄었어? 아마도 수요일에는 오 오 뭐였지?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와 까먹었다 오 오 오 아 뭐지? 아니 아니 와 오 오 오 도영 집중할거야 위 위 아래 아래 위 위 위 아래 위 아래 그만하기 젤리를 해마 안에 넣는게 좋다는거에요? 쩌젤리를 힛!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고 号 띠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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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 롤 롤 왈 왈 수 수 치킨 안오니까 자러가 아 그럼 맞는거죠? 어 그럴 수 있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대요 쉣더머리씨가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띵가띵가 하면서 띵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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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가랄라랄 랄랄랄 어 뭐지 뭔가 이상한데 지금 그래서 이렇게 쏙 치킨쏙 쏙 치킨뼈 쏙 빼먹을 듯이 쏙 어? 좀 이상한데 뭔가가? 머리가? 위치가? 아! 아! 실수대 머리 이렇게 넣어주고요 슝 슝 슝 어? 뭐야? 어? 아닌가? 아 아니구나 맞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케이 선풍기 잠깐만 효진님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아까 전에 뭐라 했더라? 사장님 나갈 때 선풍기 가지고 나가세요? 아니 왜 선풍기를 끄게 하고 싶은 거야 너무 하잖아요 아 싫어요 아 싫어요 룰렛에 선풍기 끄기 이 더운 수... 이 더운 세상에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진짜로 아 선풍기 대신 에어컨... 아 깜짝아 선풍기 대신 에어컨을 키라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방에 에어컨 없어요 안 그래도 여기 너무 더워가지고 안 그래도 여기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에어컨을 놔야 되나 생각할 중인데 여러분이 또 그렇게 그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내가 사면 뭐해 응? 응? 흠흠 얍 어 그런 건 괜찮다 패딩 입기 정도는 괜찮다 왜냐면 히터 틀기는 집에 히터가 없으니까 고일러를 넣은 거를 증명할 수도 없잖아 근데 뭐 하려면 패딩 입기 정도는 괜찮다 그럼 겨울엔 뭘로 해? 반팔 입기 겨울엔 맨날 반팔 입고 있는데? 겨울엔 선풍기 크기? 아 흠흠 근데 그런 건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송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되니까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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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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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는 얘가 그 바라기 얘도 눌렀다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처음 했을 때 안 그랬구나 샤까머리 어쨌든 오븐 쿠키가 아니라 멀쩜에서 발판 에? 끝나자마자 멀쩜에서 발판 올라가자마자 그게 돼요?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시도해볼게요 벨랑가 몰라 해 오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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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레나 타워 아레나 타워가 아냐 헷갈렸어요 다른거랑 아레나 길드전 아레나 그쵸 하던거는 마무리가 마도시를 마무리하라는 건가 마도시를 마무리하라는 건가요 뭔가 하던거라는 의미가 되게 폭이 넓네요 하던게 마도시였거든요 딱 오주자가 아니라 그니까요 안그래도 마도시는 대화를 못해 마도시는 다른거에 비해는 비교적 일찍 끝날거 같긴 하더라구요 아까 치킨은 먹었더니 오늘따라 먹는 소리를 안하네요 제가 여기서 보세요 띠리리 고 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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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